이 표현 꼭 외우자 인칭 대명사 그는 학생이야 그는 학생이야 他是学生吗 아니 그는 학생이 아니야 不是他不是学生 그녀는 직장인이야 他是上班族吗 응 그녀는 직장인이야 是他是上班族 너희 친구니 선생님 안녕하세요 老师好 여러분 안녕 你们好 너희 친구니 你们是朋友吗 네 저희는 친구예요 是我们是朋友 이건 제 것인가요 이건 제 것인가요 这个是我的吗 네 이건 당신 것입니다 是这个是你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谢谢 별 말씀을요 不客气 당신이小美의 엄마입니까 당신이小美의 엄마입니까 你是小美的妈妈吗 아니요 저는小美의 언니입니다 不是 我是小美的姐姐 죄송합니다 对不起 괜찮아요 没关系 sın 是 有 scrutin 是 有 每一个人 都是 有 一 就是 有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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